안녕하세요 마리마 목상정원 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왔냐면요 우리 동네 꽃가게 이거 보세요 꽃가게가 아니고 꽃농원이죠 이렇게 큰 엄청나게 큰 농원이 있어요 우리 동네 옆에는 게을러 가지고 어우 목마가리빠 집에서 다 주문만 했었는데 목마가리 싸다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데 4,000원이면 그죠 음 너무 예쁜게 많은데요 이런 재난은 많이 있는 거고 이게 뭘까요 슈퍼백 슈퍼백 꼭 사랑처 요런 사랑처도 있네 쟤라 민첩 또 빌리아 코치차 멘탈 코로나 이 골라 도쿄 뭐있어 이럴 또 별일이야 아 이것저씨 여름 나 너 노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잘 보이시나요? 오 완전히 딱을 따고 먹은 애들 여기는 다 와우와우왕왕 이거 이거 이거가 무슨 멀티처럼 엄청 크죠? 웨스트 레인보우 웨스트레인보우 웨스트 레인보우 여기들은 뭐가 있을까? 밑에 들에 밑에 들에 정말 정말 많네 우와 이건 뭐지? 웨스트 레몬몬드 이런 색감이 나고 구경하세요 이거 보초금이다 그런 맛나 아닌가? 런 요니 런 요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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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나 보자 뭐 파핀 바위소로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크구나 이것만 놔두니까 음 음 입 밖에 안 먹었지 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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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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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PC 뭔데? PC봄 어구 무서워라 선인장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고 우와 내 손이 얼마냐면 우리 머리통보다 커 이것도 이렇게 키우니까 정말 이쁘네 외목대만 교집할게 아니네 오우 무서워 오우 오우 자 여기는 4천원 코너 4천원 코너 4천원 코너인데 그래도 여기 안에서 먹을 만큼 먹은 애들이에요 음 이쁘다 아메치스 4천원 애성 미파 이건 얼마지 이거는 이건 더 싼데 가격이 없네 음 이거 천호옆 변경이다 이거 천원인가 이러는데 겁네 사장님이 너무 멀리 계셔 울어버릴 수가 없게 50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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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게 미니경어 우리집에 있는데 저게 이름이 미니경어 아니었던거 같은데 천원짜리 소금 2 alike